위메이드의 연간 영업이익이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자회사 선전과 글로벌 실적에 힘입어 매출은 증가했지만 인건비 등 영업비용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중국 게임 시장 진출과 자체 메인넷인 위믹스 3.0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해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4,586억 원, 영업손실 806억 원, 단기순손실 1,23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적자 전환했습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중국 비즈니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선호도가 높은 IP인 미르를 통해 중국 게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위메이드는 과거 미르의 전설이로 중국에서 흥행했고 현재 IP를 두고 현지 게임업체와 분쟁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미르사와 미르엠을 중국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장현국 대표는 IP가 중요한 중국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위메이드가 진인 확고한 IP는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메이드는 또 위믹스가 당초 제시했던 100개 게임 온보딩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메인넷인 위믹스 3.0을 중심으로 오래 글로벌 확장에 집중, 플랫폼 서비스 다양화에 집중해 역량을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